오늘은 로봇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커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죠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 좀 전에 지하철에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양천구에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38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구인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쪽에서 오늘 나온 기사가 산업용 로봇 주문이 전년도보다 40%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로봇 좋거나 싫거나 이 로봇하고 같이 이렇게 성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루에 24시간 시켜도 로봇은 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다치기도 하고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쪽으로 푸시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되게 안타까워요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중국산 로봇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저럴 때 식당 같은 데 쓰는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장악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벌써 2020년에 중국은 하이크로봇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5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굉장히 초라하죠 성적이 이제 100억,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납품 단가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국산은 5천에서 1억 정도 가격이 대당 가격이 이 정도 하고요 물론 품질은 우리나라에 품질은 좀 좋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3, 4천만 원이면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무인운반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거는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중국산은 1,500만 원 정도 딱 절반 값이죠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뒤처지는데요 이거는 하루속히 빨리 이렇게 좀 바로잡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정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110대 국정과제에 보게 되면 이 로봇 산업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하신 얘기인데요 재활 로봇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 연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추구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삼성에서 입는 로봇 있잖아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걷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의료용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제가 캡처해 놓은 부분이고요 다른 쪽도 로봇 산업에 적극 육성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을 조금 보자면 처음에 에브리봇이라는 로봇 관련주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려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니까 로봇 청소기가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삼성 쪽에다가 ODM으로 납품을 합니다 ODM이라는 거는 OEM하고 또 틀려서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의 보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10%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의 다 한 대씩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중에 지금 흑자 나는 종목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이것도 끼가 좀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5만원 넘어갔었죠 그쪽에서 쌍봉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쭉 밀려서 37,400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눌러주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로봇 관련주는 T로보틱스가 있죠 이 T로보틱스는 무인 운반차,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관련주하고 조금은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적자 놨다 흑자 놨다 막 조금 그러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올해 뭐 3월달에 또 그 근처까지 올라갔다는 밀린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동안 정말 바보짓 하던 종목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4%대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시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은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스타는 그때가 2018년도였었죠 아마 그때 LG전자로 인수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T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몇 종목 없을 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곤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끼는 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그룹 쪽이 그룹 차원에서 이 로봇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저 TF팀을 정식팀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봇스타도 인수를 하게 됐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 조금 TOPIC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장비업종이에요 반도체 장비업종 이런 데 속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좀 시장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때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참고로 이거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약 10배 이상의 대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이때가 의료용 로봇 쪽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큐렉스하고 미래컴퍼니하고 정말 많이 잘 갔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10배 이상 막 이렇게 5배 10배씩 이렇게 대시세를 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그동안 저렇게 가는 거 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4년간을 하락 조정기를 거쳤어요 그렇다 4년간을 그렇게 거쳤다면 이제는 뭐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물론 뭐 이 로봇 쪽에서 나온 매출은 아닙니다 로봇 쪽에서 나온 매출은 아닌데 전 연동기 비해갖고 한 123억 정도 영업이 기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미래컴퍼니는 복관경 로봇 레보아이를 만든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보아이는 미국에 올해 있었죠 비뇨기 학회에서도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레보아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복관경 수술도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이 의료용 로봇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